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근혜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에 큰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강하게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부터 보시면 충청과 남부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는 1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과 전남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전국에 오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밤에 차츰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날까지 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낮 기온도 24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비가 오전에 그치는 제주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도권은 비가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